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시험공부를 하려는 여러분들에게 상대평가전에 자격취득하자 이런 주제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대평가한다는게 지금 보시면 보도자료 2020년 8월 20일 국토부 보도자료입니다. 상대평가 앞으로 실시하겠다. 중개보수 인하하는 대신에 이런 자료들이 전부 이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입니다.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결론은 이제 앞으로 상대평가를 한다는 이야기고요. 물론 상대평가를 당장 시행하지는 않고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 정도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난이도를 서서히 높여서 한 해가 한 해 한 해 갈수록 난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한 해라도 빨리 자격을 취득해야만 될 것입니다. 자 언제부터 지금 시행하느냐 이게 질문에 대해서 당장 시행하지는 않겠다 이런 국토부 보도자료가 되겠고요. 이거는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상대평가한다는 뉴스들입니다. 자 그러면 33회 시험을 여러분들 준비하게 되는데요. 33회 시험은 언제 실시하냐 하면은 2022년 10월 29일 토요일날 시험을 시행합니다. 해마다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날 시험을 시행합니다. 그리고 응시 자격은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외국 사람도 시험 볼 수 있고요. 교도소 복역 중인 자, 파산 선고받은 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모두 시험 볼 수 있습니다. 시험 못 보는 것은 오로지 두 가지밖에 없죠.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그 다음에 부정행위하고 5년 미경과자만 시험 볼 수 없습니다. 당연히 신용불량자 시험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까지 1회부터 32회까지 시험 합격 통계인데요. 1회 시험을 1985년 9월 22일날 시험을 시행했는데 무려 6만명을 뽑았습니다. 이때까지 시험 합격자를 토탈하면 약 47만명 정도 되는데 6만명을 1회때 뽑아가지고 2회부터 9회까지는 3천명도 안되게 뽑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맨 마지막에 보시면 10회 시험 있죠? 10회 시험을 1999년도에 시행을 했는데 1999년도에 1만 4천명을 뽑았습니다. 1999년도는 4월달에 시험을 봤죠? 옛날에는 4월달에도 보고 10월달에도 보고 이게 9월달에도 보고 시험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험생들에게 이제 예측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매년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날 시험을 보는 것으로 지금은 확정되어 있습니다. 계속 10회때부터 1년에 약 1만 5천명에서 3만명 정도 선발을 했습니다. 5회, 7회, 8회, 9회, 10회는 2년에 한 번씩 시험을 봤습니다. 그 외에는 매년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32회 시험이 무려 40만 8천명이 원서 접수를 했습니다. 이때까지 시험 봉구 중에서 가장 접수 인원이 많습니다. 수능 시험이 50만 명이 원서 접수를 하는 데에 반해서 공룡회사가 40만 명이니까 제2의 수능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자격을 당장 개업하지 않더라도 자의증을 따놓으면 나중에 노후에 굉장히 도움이 아마 될 가능성이 많죠. 자 그러면 시험 감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감옥은 1차, 2차가 있습니다. 1차 시험은 9시 30분부터 시험을 보는데 9시까지 입시를 합니다. 부동산학개론, 민법이 있습니다. 전부 과락 없이 평균 60점 이상이면 되죠? 2차, 1차 시험 보고 나서 1시간 50분 쉬었다가 2차 시험을 봅니다. 점심시간이 1시간 50분입니다. 밖에 나갈 수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도시락을 준비해가지고 안 나가고 2차 공부를 하는 게 좋겠죠. 점심시간에. 자 그 다음에 2차 1교시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와 그 다음에 부동산 공법을 보고요. 그리고 나서 또 50분 쉬었다가 2차 2교시가 공시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입니다. 시험을 모두 보고 나면 4시 20분에 시험이 끝납니다. 자 합격자는 절대평가입니다. 40점 밑으로 과락 없이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절대평가할 때 자격을 취득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응시수수료인데요. 1차만 보면 13,700원. 1,2차 같이 보면은 2만 8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응시수수료는. 원서 접수방법은 인터넷 접수만 합니다. QNET에서 인터넷으로 접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자격증 발급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 도지사 명의로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그 QNET에 원서 접수를 할 때 보면 주민등록상 주소를 적는 게 있고요. 실거주 주소, 실제거주 주소를 적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거주 주소가 아니라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 도지사 명의로 자격증이 교부됩니다. 어디에서 시험을 응시했는지 불문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 도지사 명의로 자격증이 교부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상대평가하기 전에 절대평가를 할 때 꼭 자격증 취득하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꼭 33회 시험에 합격하기를 기원하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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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